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2022년도 2회 일반계기사 기출문제 풀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1과목 재료학부터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1번. 그림과 같은 부정정보가 등분포화 중 오메가를 받고 있을 때 빗점의 반력, R, B를 구하라. 그랬습니다. 빗점은 가동, 흰지 지점으로 되어 있고요. A지점은 고정지점으로 되어 있는 1단 고정 타단 지지보에 등분포화 중 오메가가 걸려있고 보의 길이는 L로 표현이 됩니다. 이때 빗점의 반력, R, B를 구하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면 이와 같은 부정정보는 2개의 단순보의 합으로 변형시켜라. 그랬습니다. 길이가 L인 외팔보에 등분포화 중 오메가가 걸려있는 경우 플러스 길이가 L인 외팔보에 좌측 우측 끝단에서 B지점 우측 끝단에서 상방향으로 R, B의 하중이 작용하고 있는 경우로 이렇게 봐서 처짐이 델타1, 델타2 이렇게 본다면 이거 더해서 델타가 제로가 돼야지 되는 것이죠. 델타B가 B점의 처짐이 제로가 돼야 됩니다. 델타1, 델타1 기본 공식 암기하고 있는 게 있죠. 3, 8, 2I분의 오메가 L의 4승 이렇게 되고요. 그리고 델타2는 3, 2I분의 R, B 곱하기 L의 3승 이렇게 표현이 되겠죠. 더해서 처짐이 제로가 돼야 됩니다. 여기서 R3승, L의 3승 없어지고요. 강성기에서 이 아이 없어지죠. 이렇게 없어지고 여기서 이제 R, B 정리를 해줍니다. 그러면 8분의 3 오메가 L로 정리되죠. R, B는 8분의 3 오메가 L와 같이 해서 정리가 됩니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면 답은 3번이 됩니다. 문제 1번의 답은 3번. 8분의 3 오메가 L. 착 봐도 답이 그냥 눈에 쫙 들어와 있어야지 되죠. 기본 케이스고 시험에 한두 번 나온 것도 아니고 딱 그림만 봐도 R, B를 구하라고 하는구나. 8분의 3 오메가 L 바로 찍고 넘어가 줘야 됩니다. 그렇게 정리를 해줘야 고득점이 나올 수 있죠. 문제 2번을 봅니다. 안찌름 1m 두께 5mm의 구형 압력 용기에 길이 15mm 스트레인 게이지를 그림과 같이 부착하고 스트레인 게이지를 그림과 같이 부착을 하고 압력을 가했더니 게이지의 길이가 0.09mm만큼 증가했을 때 내 앞이의 값은 약 몇 메가파스칼이냐 그랬어요. 이 구용기, 구형 압력 용기의 압력 피는 얼마겠느냐 이런 얘기죠. 세로탄성 개수는 200기가파스칼, 포화성의 비는 0.3이다라고 해서 주어졌습니다. 2015년도에 한번 나왔던 문제의 유형입니다. 간단한 문제는 아니고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라고 하는 아이디어를 여러분들이 잘 생각하셔서 문제를 푸셔야 될 겁니다. 일단 구용기, 구용기니까 구용기에 원주 방향의 인자응력 시그마 T를 구하는 공식이 4T분의 PD가 됩니다. 여기서 내 앞 P를 구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판단을 하고 후크의 법칙 만족을 해야 될 테니까 체조탄성 개수 곱하기 체조 변형률 입슬런 V 이렇게 해서 연결시켜 봅니다. 후크의 법칙 적용시켜서 보는데 체조탄성 개수가 안 주어져 있고 대신에 세로탄성 개수가 주어졌으니까 세로탄성 개수를 이용해서 체조탄성 개수를 구한다. 그러면 3배의 1-2μ분의 2로 표현할 수 있을 거고 μ는 포화성의 B, E는 종탄성 개수 T는 두께, 용기의 두께 D는 구용 압력 용기의 안찌름 1m가 되겠죠. 입슬런 V, 최적 변형률은 원래 최적 V분의 델타 V 델타 V에서 최적 변형률을 해결하면 풀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판단이 됩니다. 9의 최적 V는 6분의 파이 D3승으로 표현이 되고요. 그럼 직경 D가 늘어나겠죠. 내압에 의해서 D다시로 늘어날 겁니다. D다시, D다시를 계산을 해준다. 그러면 변형후의 최적은 6분의 파이 D다시의 3승으로 해서 델타 V, 최적 변화량 델타 V를 해결할 수 있을 거고 그러면 최적 변형률 V분의 델타 V가 해결이 되겠죠. 이걸 어떻게 해결할 거냐. 지금 스트랭 게이지를 이용해서 길이 15mm의 스트랭 게이지를 이용해서 내압을 가해서 변형된, 게이지에 변형된 양이 0.009mm만큼 증가했다 그랬어요. 0.009mm만큼 증가했다. 그러니까 이제 이만큼 스트랭 게이지가 이렇게 늘어나가지고 이만큼 늘어난 양이 0.009mm가 됩니다. 이걸 S로 놓겠습니다. S로 놓고 이 변형량을 변형량을 이렇게 합의 변이량으로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델타 X, 델타 Y, 델타 Z의 크기는 다 같은 거로 내압에 의해서 내압에 의해서 X, Y, Z, Y, Z 방향으로 변이가, 변형이 발생하면 그 변형이 균일하게 발생할 것이다라고 이제 놓자고요. 이렇게 놓고 보면은 변이량 S의 제곱은 델타 X의 제곱 플러스 델타 Y의 제곱 플러스 델타 Z의 제곱으로 같아야 되겠죠. 이거를 3배의 델타 X로 제곱 이렇게 표호를 해놓겠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0.009mm의 제곱은 3배의 델타 X의 제곱으로 놓고 델타 X를 계산을 해요. X, Y, Z 방향 X, Y, Z 방향으로 각각의 방향으로 발생되는 변이량 델타 X 델타 X가 이제 이만큼 될 것이다 이만큼 될 것이다 이렇게 해서 판단을 해볼 수가 있을 겁니다. 이 값을 계산하면 이 값이 5.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 정도가 나옵니다. 5.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의 mm 정도가 나오게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이 값을 이용해서 지금 직경이 이 압력 용기 그 용기의 직경이 직경이 지금 1m입니다. 1m 1,000mm 1,000mm 이렇게 판단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직경 D가 1,000mm니까 최적 부위를 구할 수 있어요. 6분의 파이디 3승에서 구할 수가 있고 D 다시 D 다시를 구하는데 이 D 다시를 어떻게 판단을 해야 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이죠. 5.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에서 구해놓은 이 델타 X라는 값을 이용해서 이 델타 X라는 값을 이용해서 도와주시호가 4.4rp 5.4rp 6.4rp 6.4rp 6.4rp